한번 이거 따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나 노래 있잖아 아무나 노래 춤 이게 요즘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나도 궁금하네 조금씩 조금씩 해보자 요새 이런게 유빈가 왜 늘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타임이 뭐라 got to do 다시x3 아 나 얼굴 빨개져 어떡해 겁났는데 잠깐만 아 잠깐 어 얼굴 빨개지냐 잠깐 어 나 왜 이렇게 창피하지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 어 창피해 잠깐만 오래오래 사세요 아무나가 아니고 어휴 아 아무나 노래 아니야 아무노래구나 아무노래 아무노래 오래오래 사세요 아무노래 어 아무나노래가 아니라 아 진짜 다시 다시 어우 너무 창피하다 아이돌이 할 때 이뻤는데 아 가만히 있어봐 얘들아 요 요 좀 잠깐만 안무 노래 챌린지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그렇지 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유리 이유리 요새 이런 게 유부인가요? 뭐지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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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떡이 밥밥 아 이 춤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되게 쉬워 보였는데 아우 나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카페에 나오는 음악처럼 그냥 맞박이척 맞박이춤 맞박이춤 맞박이충이소 맞박이노래 아하 잠잠잠잠 오 이거 쉽다 이거 쉽네 이거 쉽네 이거 치워 이거 왜 이렇게 쉽냐 이게 뭐가 딱이야 아무래도 어 잠깐 이건 되게 쉽다 이거 되게 쉽네 맛박을 줌이 동작은 쉽는데 계속 하는 게 힘들다고? 방금 나온 게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 두 한 두 세 네 한 두 한 두 세 세시 바퀴 야 나 요캠인데 너희 자꾸 어 나 지코 할래 아무 노래 지코 노래하게 해줘 맞박이 맞박이 하지 말고 아무 노래 주죠 이렇게 그 이름 그 자체 누나 스크린도 레슨이 있어요? 어 레슨이 지금 레슨 기다리고 있어 스크린레슨이 더 싼가요? 어 스크린레슨보다는 실내연습장 레슨이 가장 좀 싸요 실내연습장 그러니까 앞에 그 볼이 날아가는 거 없이 천막이 있고 그 타겟 안으로 그냥 천막을 보고 치는 그 스크린레슨이 가장 어 좀 싸고 그 다음이 이제 스크린 하고 그 인도어랑 조금 비슷해요 누나 싼거니 신경 안써줘 써 싼거에요? 아니지 어 제가 그러면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이제 실내 연습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가장 싼 이유는 뭐냐면 어 일단 어 지금 타석이 이렇게 앞뒤로 많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1대1 레슨과 그냥 우리가 그룹 레슨까지는 아니어도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여러분들 막 헬스장 가면 그 그 뭐라 그러지 GX 프로그램이라고 하듯이 골프장도 어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으면 레슨 시간이 약 15분 단체 운동이란 뜻이지 근데 이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스크린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조금밖에 안 봐준다고 해서 싸거나 뭐 레슨의 질이 다르다거나 그보다도 이제 볼이 날아가는 거를 직접적으로 저 기계로 파악을 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음 약간 요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고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1대1 레슨은 이렇게 어 실내 그 이제 한 방에서 음 1대1로 레슨을 하는 거지 학원이냐 과외냐 그 그렇지 전우나 이빨 오른쪽 하면 확대죠 스크린이 실제랑 비슷해요 스크린 음 음 그래서 많이 도움이 받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차이야 누나 누가 골프 연습할 때 제일 리얼하게 네 필드 말고 뭐예요 스크린 골프 골프 존 그게 그물망 쳐놓고 하는 데 보다 리얼한 거예요 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어는 어떻게 보면 볼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스크린 골프는 그 볼 인식을 하는 기계로 인식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물망은 인도어 골프장이라고 해서 어 볼이 날아가는 거를 직접 보면서 탄도도 보이고 근데 그 스크린 골프는 그 기계가 볼을 치는 순간 클럽이 지나가는 길하고 볼의 스피드를 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야 지방읍이 또 어? 아!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바이스 심각성 아 초지일관하자 왔어? 코키 10개 감사합니다 냠냠 냠냠 초지일관하자님 16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뿜뿜뿜 뿜뿜 뿜뿜 고마워요 초지일관하자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하트 좀 날려보아요 히읗 감사합니다 땡큐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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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고마워요 잘 먹을게 두 움직이면 돼요 고마워 아? 점심은 드셨나요 아직 전인가요 굶으면 안 이뻐진 키키 알겠어요 점심 먹을게요 고마워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땡큐 냠냠 냠냠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아 고령 그쵸 쿠키 하나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몇시에 강의 있다고요? 어 1시에 있어요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마워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오후쯤에 또 방송을 하나요 강의 몇시에 끝나요? 어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감사합니다 땡큐 어 오늘 오후에 방송하죠 어 일단 다시 리방할 리방할게요 리방 아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마스크 엄청 비이더민요 아 비이더민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색구님 감사해요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공개 감사합니다 아직도 5탄이 오면 도쿠님 눈치를 몰라요 키키 감사합니다 땡큐 초지일관하자님 약약쿠키 잘 먹을게요 땡큐 어휴 야한 마음시고 머리뒤에 청실원이 있네 머리뒤에 청실원이 있네 머리뒤에 청실원 어디 어디 아 아 아 자 청심환 하나 먹을래 초지일관하자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자 청심환 하나 먹어 어 꼭 로또 같다 쿠키 하나 감사합니다 땡큐 좋은 정보를 위해서 그러는거지 아 아 오늘 명언 나왔네요 명언 나왔어요 사람은 야가야 하면서 여우같아야 똑똑한 삶을 살아가죠 아 그러나요 몰라서 물어 아 아 아 아 얍실하다고 그렇지 얍실하다고 쿠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거 있잖아 옛날에 옛날에 회장님 회장님 이런거 있었잖아 이거 이거 뭐야 이래야 될 때 이래야 된단 얘기지 흐흫 흐흫 자 너한테 관대한만큼 남한테 관대하면 된다 땅땅땅 땅땅 파 파라시떼 쌀과자 이거 좀 먹자 변사장 패러사이트가 뭐야 이거 잘라먹은거 프레즐이랑 어 땡땡땡 아 아 고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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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프레즐이네 프레즐 안녕하세요 홍실장님 홍실장님 신나 아 십으로 쿠키 뭐시 hide 하 ino 소 ham 호호호호 실버로 땡겨 홍실장님 사랑합니다 쿠키하나 초질관하자 드레스 많이 입는 약간 그런 쪽에 여기가 웨딩드레스 좀 많이 입는 곳인가봐요 초질관하자님 쿠키하나 땡겨 실장님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지금 밖에요? 고맙습니다 쿠키 밖에 날씨 엄청 따뜻하다네요 좀 이따가 봬요 고생하세요 좀 이따가 봬요 고생하세요 오늘 후원하신 오늘 후원하신 초질관하자 10으로 감사하고요 쿠키 잘 사용할게요 쿠키 나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땡큐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사실 ось 너룸하고 매도프 14 조질간하자 15 사우나 16 번호 좀 싫어해 제가 왜여 17 가끔 슬퍼 18 나도날몰라 날등 19 날등 20 좋은 외에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분들 땡큐 나는 레슨하러 간다 파탕 3 2 1 파파 뿅